이렇게 삼아 웃고 넘으라는 거지, 이게. 이거 본인이 작성해가지고. 보내기 하신 것은 되지 뭐. 이런 거. 어디 여는 거예요? 이런 거. 자동으로. 시트에서 짱해서. 이 분이 어떠신가요? 이 분이. 자동으로. 이 분이 15분 거였는데, 이 분이 그래프는 또 안 나와. 그래프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나온다고요. 참 년이. 재밌어. 늙을 시간이야. 네, 40대잖아요. 답변 다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문자가 옵니까? 문자가 옵니까? 문자로 와요? 전화가 옵니까? 전화가 옵니까? 그래서 살짝 하셨다고? 나 시끄러우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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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세 번째는 대 번째에다가 나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안들려요 진짜 그쪽 전화가 좀 있으니 되게 빨리 전화가 좀 있으니 전화가 좀 있으니 전화가 좀 있으니 눈쪽 하면 이 대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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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몇 개가 이기라 그런 겁니다 감상 오 그냥 어? 어디까지 이거요? 오 여기 멋있다. 보셨어요? 엑셀 시트 차리셨나요? 그러면 거기가 본인이 답변을 한 내용이 몇 시에 이렇게 따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자기 답변한 게 여기 다 집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한테 보낸 거를 한꺼번에 이렇게 싹 그 사람들이 답변만 하면 내가 다시 작업하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이렇게 취하게 되는 겁니다. 멋진 기능이네요. 기능이 아주 좋죠. 요것만 하나 활용을 해도 일이 엄청 벌어지잖아요. 꼭 이거 설문이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누구한테서 어떤 자료를 받은다고 할 때 요 중에서 아까 그 질문 형태를 하나 택해가지고 그 질문만 답변을 좀 해달라고 그러면 저저분이 이렇게 집계가 되고 서술형도 여기 다 그려면 집계가 되거든요. 서술형도 간단한지 그러니까 저 지원한 거 아니야. 그렇게 하고 요고 나서 꼭 주저가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게 한 학기 다 하는 거에요. 이게 SPS라는, SS라는 이런 수업까지 하셔서 강의를 한 학기 다 하는 거에요. 인터넷 끊어졌으면... 도장을 하시는 거에요. 한 사람은 저장이 안되네. 한 사람은 저장이 안되네. 도장을 따라 할 게 있는 거 아니에요. 이미 자동으로 표정이 있는 거에요. 맨날 눌러보면 맨날 나오니까 제작은 아니죠. 이거는 한 사람의 경우는 안되는 거에요. 전에는 그 자리라고 하는 거에요. 정기 나오셨어요? 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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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시가 되고 여기 이제 숫자로 표시가 정탭은 누가 되는 거였는지 그렇게까지 분석이 됩니다. 확인 다 됐어요? 다 끝났고. 다 끝났어요. 제가 할 수 있는 내용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점점 정 salty요. 세 번째 시간에 그 위에 올려면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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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하라는데 다 시키는데 했으니까 명함은 못 가져왔고요. 다음에 갖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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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러면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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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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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의 모임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개인적인 생각은 저희가 강사조합이 직업전문학교까지 만드는 걸 목표로 했으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참여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는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지난번과 같이 도시락을 같이 먹고 여기서 조합에 관심 있는 분들은 회의를 다시 할 예정이니까 전과 똑같이 하면 되겠죠? 전과 똑같이 홍병 선생님의 계좌로 그때 만원씩 공지를 다시 올릴 텐데 만원을 했더니 60원인가 60원인가 고잘랐죠? 좀 고잘랐죠. 이번에는 잘 운영을 해서 좀 남기도록 해봅시다. 다음 주에는 강사를 준비해 보임이니까 또 기억을 하셨다가 다음 주에 가고 싶습니다. 저는 힘든데요. 이렇게 남았다고 그러셨는데 공부사학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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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있죠. 이거 동모된 내용이 되신 분 들어보세요. 없을 때요. 신이요, OK.4 여러분들이 다 수석직근을 하시면서 거기 왜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하여니까 하는 건 많잖아요. 그리고 그룹 가입도 안 해도 행사만 그냥 결심 찍었잖아요. 스마트 방사 조합에도 아직 회원으로 등록도 안 하신 분들도 있어요. 나오시면서도. 돈에 가심 없는 사람은 안 들으셔도 되고요. 돈에 가심 없는 사람은 안 들으셔도 되고요. 돈에 가심 없는 것만 들으세요. 신이요, OK.4 안에 들어가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가 완강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공지사항에 보시면 창업 커뮤니티 육성 지원 사업 안내가 나오기입니다. 창업 커뮤니티 육성 지원에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소규모 창업스쿨이고 또 하나는 신년 창업 커뮤니티 육성입니다. 저기 그 안 들으셔도 되는데 말씀을 하시면 옆에 듣는 분이 지정받잖아요. 네, 안 듣는 분도 이분 좀 잠시 다물어 주시고요. 그래서 소규모 창업스쿨은 304만원을 예산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20시간이고요. 그 내용을 한번 나중에 제가 일단은 내용만 말씀드릴 테니까 나중에 신이요, OK.4에 공지사항 들어가서 보시면 돼요. 소규모 창업스쿨은 마감일자는 3월 9일까지니까 다음 주 금요일까지인데 이 300만원을 총 300만원 범위 안에서 예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신이요 창업 커뮤니티 육성이라는 것은 총 150만원 이내에서 역시 똑같이 3월 9일까지 9일 18시까지 등록 제출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두 개 항목을 계속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이미 커뮤니티가 있는 분이나 노후 선생님같이 교육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분 또 여기 성함 또 깜빡 잊었다 2초밖에 못해서 선생님 같은 분 가다나와 다나사와 선생님 같은 분 교육프로그램에 관심 있으신 분들 좀 관심 갖고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다만 한 가지 걸림돌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비즈플라자를 통해서 접수를 해야만 한다는 거 어쨌든 그 공지사항 보면 제 내용이 상승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가신 있는 분들 보십시오 한 5일 남았습니다. 이게 이상입니다. 접속 네? 세탭? 네. 여기 좀 널려진 거 체크하자면 네. 세탭이잖아요. 세탭이 뭐 아까 나온 것이 비슷하다고요. 어디 사 compare 신의원에 진사 연결하자 선고신 분들 좀 알려주세요. 이 서태êtes 신의원에 형사평가 연결할 수 있는 연결하자 지금 우리가 신랑한 공부가 114일 안전공부가 진영 기획전 세약 생산 평가하십시오. 있어요 시작 부분 예 여기 생각할 때 요거는 하나가 설정할 때 몇 개 더 설정해 줄 수가 있는거죠. 그리고 여기 몇 개 이렇게 뜬다. 몇 개가 이제 뭐지. 실행하면 그냥 구글. 아 이거 실행하고. 대시비 보정을 이제 요거를 해서 설정해 주는 데 이게 대시보로 되어 있네요. 목록이 쭉 나오잖아요. 조금 또 푸쉬해 주세요. INOG . . . . . . . 이게 자꾸 생기죠? 생기를 이제 가본다니까 빽이 없는거에요? 네? 어? 그거는 뭐예요? 생사 목록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니, 네. 이 빽이 약간 좀 가봤는데 키를 모르겠어요. 답답해요. 이게 다 되죠. 여기 뭐 만들기가 좋을 것 같은데 이 시각이 안 돼요? 뭐하는거죠? 시니어대 표기네요. 영화에 표기라고 해가지고 구글 그 농림이나의 표기 아, 서로 나갔다 다시 들어봤어요?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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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수요한거 같거든요. 어디있지? 진짜 잘 못할 수 있나요? 사진 영역이 네. 내가 이미 써놨으니까 네. 뭐 구매 들어간거죠? 아, 네. 진짜 아,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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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10초만 써도 되나요? 이거요. 안 하셔도 상관없는데요. 그 과학기술 쪽에 이번에 정식의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지난 전북 때 하도 많이 없어졌다고 해서 요거 그냥 양식에 보시고요. 사인은 엽사만 뜯어서 주시면 돼요. 과학기술 쪽에 압력을 가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거리로 하지 마셔도 윙크를 따라서 들어가서 다른 분들은 다 윙크를 갈 것 같거든요. 윙크를 하고 말이야? 그걸 띄워놓으면 다른 분들은 윙크를 따라가면 윙크를 갈 것 같다고 들어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보셨죠. 그쪽은 안으로 있잖아. 그쪽은 안으로 있잖아. 그쪽은 좀 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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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보면 흑크를 통과하시고요. 그러면 저걸 따라서 들어가세요. 이렇게 내주시고 후기 하나씩 달리세요. 됐어요. 저 시니어 쪽에 저 평가 좀 모르시는 분들은 저거 아 예, 저 들어갔잖아요. 잘하시네요. 밝혀지려고 했는데 평생이. 책을 안다줬어. 너 가만히 있어봐. 이거 해갖고 어디다 쓴단 말이야? 누가 해? 왜 하얀어? 하얀어. 여기 지금 왔어요. 여기 지금 왔어요. 여기 지금 왔어요. 여기 진짜 심심하네요. 가지를 안 해요. 커뮤니티 신사. 폴리노는. 저요? 폴리노는 행사에 있지 않는다고. SNS 정사. 고맙습니다. 여기 있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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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